아 배고파 뭐 좀 만들어 먹어야겠다 당근이 있긴 한데 그냥 당근만 먹으면 밍밍하겠지? 아 냉장고에 겨자가 있는데 겨자 꺼내와야겠다 뿅 아 역시 훔쳐먹는 당근 최고야 역시 당근은 빨아먹어야 돼 도망가봐 귀 다 죽여버릴거야 하나 둘 셋 바퀴벌레 대석들 어디간고에 바퀴벌레 대석들 잡히면 다리를 하나하나 뜯어서 검들마리를 하나하나리 뜯어서 밖에 있는 비둘기 밥으로 줘버릴거야 이 자식들 저 인간 너무 무서워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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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인간 녀석들의 음식을 훔쳐 먹어야 되는데 저 꼬마 녀석 때문에 훔쳐 먹지 못하고 있어 바퀴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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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좁다 파란색 바퀴 왜 그러냐 바퀴 들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된다 키키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도망가야되냐 바퀴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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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은 진짜 바퀴벌레다 이 녀석은 진짜다 이 바퀴벌레 똥에서 나왔나보다 똥냄새 우리도 다 사실 똥에서 나온 애들이야 바퀴 바퀴 어쨌든 우리 빨리 여기서 도망가자 가겠다 바퀴 인간 녀석의 적수책에 들어가야 된다 바퀴 먼저 나가봐 먼저 나가봐 먼저 나가봐 이따 바퀴 이따가 기회야 이따가 기회야 지금이야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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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끔해서 안보여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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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기만 해봐라 어디간거야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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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레인지 안에 숨어있어야지 전자레인지 안에 숨어있어야 된다는 말이 들린거 같은데 이럴수가 기분타신가 이럴수가 왜 알려주지 바퀴 몰래 소리가 들린거 같아 어 이거 뭐야 나 그랬지 아니 근데 전자레인지 안에서 못나가 살려줘 그거 점프해라 점프 점프하면 나갈 수 있을거다 문 비비면서 전자레인지를 작동시켜버려야겠군 절대 못찾는다 어디갔지 어디갔지 어 그럼 왜 한마디도 안보이지 키키키키키키키키 키키키키키 인간녀성 이미 난 알리 200개나 깠다 바퀴벌레 아래 까자 여기 우리 속으로 만드는거야 바퀴 바퀴벌레 100마리가 탄생할거다 여기서 이집에서 요리로 배게 밑에다가 알거야지 안돼 머니카라 그래서 바퀴벌레가 자라다게 해주마 하나 잡았다 파란색 바퀴벌레가 죽었다 키키키키키키키키키 누구야 다음은 누구냐 다 들어와 절대 잡을수 없지 여기 한마리가 있네 여기 여기 있네 아 안돼 탄미오 바퀴벌레가 죽었다 키키키키키키키 자 이제 몇마리 남았냐 하나 둘 셋 넷 네마리가 남아 잡아봐라 잡아보시지 바퀴 여기까지 잡은 녀석들은 하수둘이다 잡는순간 더듬이를 뜯어서 대머리로 만들어주지 좀녀석이 왜 여기서 대머리가 나와 머리가 맴들맴들 하겠구만 키키키키키 바퀴벌레다 바퀴벌레가 있어서 좋아하는데 잡아서 뜯어버릴거야 너무 좋아 바퀴벌레는 가리 뜯어버렸어 아 저 어떡해 내가 봤을 때 전주석이 바퀴벌레 같아 말을 잘 못해 여깄다 바퀴벌레 여깄다 아 어디갔지? 바퀴벌레는 잘못이 없어 아 살려주세요 바퀴 바퀴벌레 관절 다 뜯어버린 바퀴벌레 아 어디갔지? 아 어디갔지? 아 어디갔을까? 여기갔겠네? 인간은 정말 무섭다 바퀴벌레 다 뜯어버려야지 어디갔지? 아니 겨우 바퀴벌레 잡겠다고 각오를 다 뿌시고 있어 집을 어 저거 누구야 바퀴벌레 발견 키키키키키 같이 살리자 키키키키키키키 눈이 멀췄어 으아악 바퀴벌레 누구야 뒤를 봐 뒤를 다음은 죽을까 수건 벗기 좋은데 있냐? 여기있네? 좋은데 알고있다 내가 들켰잖아 바퀴벌가 내가 먼저 도망가겠다 언제 죽일까 언제 죽일까 죽은 사람 게임으로 쓰레기 좀 부탁드려 누가 죽일까 어떡하지? 지금 죽일까? 어이 싸우지마라 바퀴 어떡하지 지금 죽일까? 살생은 나쁜거다 바퀴 살생은 나쁜거야? 그러면 조금 이따 오겠습니다 한 번 봐줬다 야 너무 자비롭다니까 인간은 바퀴벌레는 어디갔지? 으흐흑 악기몽 난 벌레가 아니다 네가 너 벌레다 벌레야 키키킹키킹 뭔소리냐 바퀴벌레야 뜯어버릴거야 다 너 날 벌레라고 부르지마라 키키키키 stealing 키키키키 키키키키 크으으훔 난 벌레가 아느오 난 벌레까지 Gran 응? Drive 끊 Emberoon 끊 assumes 끊 지금 남은 시간은 5분 20초 5분 20초간 사라 남아야지 5분 20초 당신이 살 수 있을까??? 당신은 살 수 있을까?? 당신 어우 여기 두 마리가 KEEEAP Remember KEEEAP KEEA 당신들이 도망갈 수... 고 돌기려!! 킥킥킥킥킥킥 킥킥킥킥킥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아아아아악 킥킥킥킥킥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안돼 들어가야 돼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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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벌레라면서 잘못도? 음.. 어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안돼 수건 키 한마리 남았다 한마리 남았다 두마리 남았거든 두마리 남았거든 왜 두마리지? 왜 두마리일까? 왜 두마리죠? 다 잡은거 아니야? 어? 다 잡은거 아니야? 김니아 남았습니다 아까 죽였는데? 어? 그러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이럴수가 이거 이번에는 제가 잡아봐도 돼요? 아 그러면 님이 한번 잡아보시죠 오케이 그럼 요르르니 스킨 바꾸고 오시구요 부셨던 가구들을 응? 바퀴벌레가 어디있지? 응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두번째판 이번에 술래는 리하 바퀴바퀴 바퀴벌레가 어디지? 날 한번 찾아보시지 이번에는 멍청한 인간 진짜 안걸리고 숨어있어보기만 해야겠다 어 네? 잠깐만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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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로 알고 있어요 김 리안님 바로 내 마음속 들어갈 수 있네 멍청한 인간이었어 가락장 오ㅋㅋㅋ 사람이 더 벌레가 생겼네요 في öz crises 왜 안praettle 이거 설마 카드 따라야되나? 아냐 손으로 쳐도 죽어 힘주면 이리와 인간여성둔앞에보이는구만 어이 뭐야. 나 어떻게들로갔어 ㄴ? 왜 들어오세요 따끈해요 Auron아 바퀴벌레 오 뭐야 이제 오 사기자리 밝기 오으어어어어 무서워 죽겠네 어이 어후 와 여기만큼 안전한데こ없다 좀 안전한 데가 없다 내 앞에서 바퀴가 죽었어 그걸 왜 얘기해 바보야 난 바보야 귀여운 바퀴벌레는 t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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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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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ada 탱 slices 탱 그럴까? 안봐주시면 알까일거에요 파퀴벌레 아니야 알까일거라고요 오우 wereew 자, 죽으신 분 게임보다 3 날 찾을 수 있을까, 바퀴? 와, 이 바퀴벌 어디 숨어있는 거야? 뭐야, 이거? 안쪽까지 다 보이고, 밭도 다 보이면서 아주 안전한 데서 보인 오, 뭐야! 서랍장 안에 숨... 오! 야! 서랍장 안에 숨... 오!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무한 거 하려고, 이거! 어, 택퇴게 바퀴, 미안해! 바퀴! 바퀴! 내가 사람을 죽였어! 아이, 바퀴벌레를 죽였어! 오, 오, 이 바퀴벌레봐라! 바퀴! 뭐 안 걸릴 것 같은데, 이 바퀴벌레? 바퀴! 오케이, 나는 세스코다! 오늘 벌레들을 죽이러 왔지! 바퀴! 바퀴! 어, 난 눈 마주친 것 같은데! 아니겠지? 그러면은 여기, 괜찮은데? 여기, 이거 마이! 뭐야? 어떻게 알아? 눈을 마주친 듯, 바퀴! 바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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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바퀴?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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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바퀴벌레! 우어아! вним Richards, 멍청한 바퀴벌레 날 지를 수 있을까 바퀴벌레 바퀴벌레 아 뭐야 여기 느려져 여기 느려진다고 여기 느려져 귀엽다 그냥 귀여운데? 뭐야? 거길 또 들어가? 거길 또 들어간다고? 너 죽고 싶어서 그래? 바퀴벌레? 으흐흐흐흐흐흐흑 으흐흑 그래 죽어 sia, 나 안죽을꺼야 나 살수있어 살수있어? 바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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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더라도 한마디 해 sia, 싫어 싫어 잘 안죽을꺼야 죽었어 한마디 할게 리아야 한마디도 못했어 파퀴어어 파퀴어어 마지막 한 마리 남으면 파퀴볼래? 잘 찾아보시지 어? 아니? 이 녀석이? 잘 찾아보시지 파퀴어어? 어 못찾겠는데? 어? 어? 파퀴 내 근처에도 못오는구만 파퀴어어 잘생겼다 진짜 근데 야 이거 진짜 못찾겠다 야 파퀴어어 파퀴어어 한번 다 부셔보시지 나 안숨어있으니깐 말이야 어어 어디있는거야? 난 머리꼭대기 위에 있다 관전자도 못찾죠 지금? 어어 여깄구나 어딨어? 과연 찾을수 있을것인가? 왜 안보이지? 아하하하하하 여깄구나 히힣 택하나 레이사 걸렸어 집을 다 때려부셨는데? 집을 다 때려부셨어 으아아아아아 이러면 어떻게 숨어난거야 으아아아아 나는 레지사우초 바퀴벌레를 숨깰야할 생각이 없었어 나 죽일마음이었기 때문에 다 죽인거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ㅋㅋㅋㅋㅋㅋ 뭐야 이거 너무 작은데? 죽여 부시지! 이 바퀴벌레 왜케 작아? 이 바퀴벌레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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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 다 찍겠어 야 바퀴벌레가 너무 더 작아 너무.. 새끼바퀴벌레야 너무 작아 새끼 바퀴벌레다! 새끼 바퀴벌레 못잡아 못잡아 야 아니 저 녀석 내가 알아 내가 아까 알겠는데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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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자식! 어? 얄미하게 스프레이를 쓰다니 후 sensitivity 포킹파를 쓰다니 야비한 녀석 이브리리 좋아요 이번에는 저 좀 안봐주고 저희도 안봐주고 숨어도 되죠 이젠? 김민ende 실픨 이 atheist angle 이럴거잖아요 힌트류 전 좋아 이럴거잖아요 내가 볼 때 이 각오 다 때려보시고서 찾는다 안.. 안 봐줘요 네.. 잘 숨어보세요 좀 봐주세요 네 크기 더 줄이지 말고 웬만하면 그리고 잘 숨으셔도 돼요 다 보이네 이게 안 보이는 듯 해도 보니까 이겨메님 막상 하실때는 안 보이실거잖아요 네 이겨메님 말로는 뭘 못해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5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안 봐준다 내 앞에 누구냐 그냥 죽인다 자 한다 자 5 4 3 1 땡 고 자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제 바퀴벌레 잡아보겠어 아 진짜 시간 준다 빨리 도망가라 야 야 김니아 바퀴벌레 너 진짜 죽는다 어디갔어 얘 절대 못참지 절대 어 바퀴벌레 너 거기 안서 어 으아악 하하하하 김니아 바퀴벌레 탈락 봤지 안 봐준다는거 안 봐줘 으하하 우리 바퀴벌레들 귀여운 바퀴벌레들 쓰레기통에 있겠지? 니는 지저분하니까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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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바퀴벌레 왜 저렇게 울어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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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바퀴 쟤 바퀴 쟤 바퀴 재밌어 쟤 바퀴 하하 꼴꼴꼴꼴 쟤 바퀴 인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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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숨어 있는거 아니야?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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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서 어디있어 못찾으니까 가구만 부시는거 봐 어머 조각 좀 봐라 저런 누가 못잡아 아 바퀴 방송을 모른다 하하하하 아 아 다 미어 바퀴 체바퀴 잡았다 아 어 못 찾았지? 못 찾았지? 도망가는 소용없어, 이 바퀴벌레야? 바퀴바퀴바퀴! 아, 가봐! 잡았어! 바퀴바퀴바퀴! 바퀴벌레 두 마리 컷! 바퀴바퀴바퀴! 잡아보시지, 바퀴! 아, 죽은 사람 게이머즈3 부탁합니다. 잡아봐라, 이번에는 난 방송이라 봐주지 않아. 그냥 숨어있을 거예요. 언니 한 번 잡아보시지, 바퀴! 음식 위에 누가 있다, 과일 위에 누가 있다, 바퀴!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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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음... 랍스터, 랍스터! 인형의 집, 인형의 집! 바퀴바퀴! 내가 알아서 해! 쓰레기통! 바퀴바퀴! 그냥 담아라는 거 같은데? 맞아! 최대한 가구를 부수지 않겠어. 내 가구도 소중? 어, 지나간다! 이 로켓에 숨은 사람 누구야? 자백해? 바퀴, 바퀴, 바퀴! 울어 오 쟤 쟤 바퀴벌레 진짜 죽고 싶지 않나봐 이 바퀴벌레는 정말 재미있게 짓는군 이따가 죽여야겠어 바퀴 바퀴 이 인형이 좀 있는거 아냐? 바퀴 여기 있는거 아냐? 음 진짜 못 찾는다 바퀴 우리 멍청은 살아남는게 아니다 저 녀석이 가구를 다 부실때까지 집안을 풍기박산내게 만들겠어 어허 이 랍스에 숨어있는거 아냐? 잘 봐야겠어 내 가구를 아껴야 되는데 힌트 힌트 양상추 양상추 양상추? 이 안에 있다고? 아니 양상추는 맛있다는거 아 힌트 팁이네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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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이 녀석들 정말 잘 숨었잖아 난 오리가 좋아 잠깐만 왜 피아노가 두상해 아니? 세탁기 안에 있는거 아냐? 좋았어 비싼 피아노를 부시게 했다 아 손해 개손해 아 세탁기도 부셨구만 바퀴가 아주 집안이 풍비박살이 나는구만 형 우리 같이 사는게 어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바퀴벌레를 세탁기 안에 가두는거야 좋다 산이래 세탁기 안에 넣고 돌려야겠다 나 힌트 하나만 줘도 돼? 바퀴바퀴바퀴바 수건이 너무 이뻐 수건 바퀴가 이쁘다고? 수건 바퀴 너무 이뻐 이쁘다고? 멍청한 입장이었어 아 알겠다 하루종일 여기 있는데 아무것도 못 찾는구만 여기 있지? 아 내가 하나 더 줄게 수건이 힌트 하나 더 줄게 뭔데? 슈링스톱 너무 큰거 아냐? 어? 어? 뭐니? 이 녀석 저기 위에 있는거 같은데요? 보이세요? 저기 위에? 수건아 내려와 내려올 기회를 줄게 내려오면 살려줄게 내려오면 살려줄게 내려와 이 녀석 어디갔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수건아 일로와 살려줄게 이리와 일로와 자 일로와 내 앞으로와 가만있어 가만있어 살짝 들어가봐 가운데로 가봐 점프해 아으 안돼요 안돼요 안보이네 그러면은 점프해봐 아유 됐다 이게 눌러놔야지 음 그냥 아들 그냥 죽이겠습니다 이제부터 아 이 오리 너무 관종이야 이 오리 뭐야 어디 목마위에요? 내가 살아가는 목마위에 아흐 자자 도시지 바퀴 오우오 어디 집안에 풍기박살 내는구만 바퀴 집안에 잡부시겠다 이말씀이건 잡겠다는 듯이 아키 바퀴 어하우우 잡기 힘드네 힌트라도 줄까 바퀴 한 blond 줄바 다 부수면 되니까 흐어엿 알려주지마 다 푸시면 되니까 어차피 outlined 예board은 난 싫어하냐고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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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에이 어디 숨었냐 바퀴바퀴벌레벌레 징그런 바퀴로 다 푸시는거 싫어요? 나 어디까지 다 푸실거야 어디 숨었어? 저렇게 푸셨는데 아직 못잡는것도 신기해 신기하다 바퀴 왜 없지? 뭐야? 이정도면 다 푸신거 아니야? 이제 푸시지 말아봐 이제 찾아봐 이 레보안에 이름표가 보인다 바퀴 이 레보안에 숨은 사람 누구야?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 레보안에 숨었으니까 아주 끔찍한 맛을 보여주도록 하지 잘가라 그럼 waouyard 에서 살았어 저저석 K모드로에서 버텼어 바퀴 바퀴 이 바퀴 비겁한거 다해 안보여 바퀴바퀴바퀴바 오케이 졌어 이제 두마리 남았어 잘되데 모르지 뭐야? 나 이거 때려오는데 울부가 죽었어 이 바퀴벌레 어? 약간 가구가 몇개 없는데 이제? 스물때는 별로 없는데 난 아직 살아있다 이건가? 왜 이렇게 다 부셨는데 몇분남았어 1분 남았네 잡아봐라 뭐야? 잘못저짓고 있어! 잘못찓고 1분 남았는데 봤는데도 그냥 지나치잖아 아니そう, 지나갔다고? 어흐흐흐흐어헝 으아아악 으아아악 흰 냥놔쌝 피싸기? 오오오오오오오 꺄쩍 거기 숨는 작업은 될꺼 같애? 그냥 죽어 피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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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 아 진짜 잡아봐 못잡는데? 못잡는데? 못잡잖아 된다며 이거 와아! 잡아와!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여용 호호? 점프 샷? 야 confessed! 나와! 가운데로 나와! 1 대 1 신총! 나와 나와 가운데로 나와! 야 시작해! 시작해! 잡을 때까지 한다! 점프 점프! 점프 점프! 호호 오! 왜 안 죽어? 오! 왜 안 죽어? 야 야야야 게이버 또 아니라고 넌 죽을 수 있잖아 잘 좀 해봐 쥬! 이걸 이걸로 식품 받치면 와아악 와 10초 남기고 어우 흑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바퀴벌레를 박멸해라 컨텐츠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부탁해요. 자 여기서 제일 바퀴벌레같은 사람 잡아보겠습니다. 자. 얼굴이 바퀴벌레였어. 너도! 우와!